이번에는 기용 선수를 가볼께요. 사실 기용 선수와 같이 있었는데 요 질문을 한번 기용 선수한테 들어볼께요. 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용. 어, 파파다키스는 공통적인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기용을 한번 들어볼께요. 피기어를 안했다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 오케이. What if you didn't do figure skating? What might have you been doing right now? In 2019? 음.. Hard question. 음.. I don't know. I think I would probably have been dancing somewhere in the street. I don't know. I would have been dancing. I think for sure. Still dancing. You look dancing. But probably dancing. 음.. 음.. 아마.. 이 은반 위, 이 아이스택크 위는 아니겠지만은 아마도 춤을 추고 있었을 거다. 뭐 스트릿댄스가 됐을지언정. 본인은 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춤을 분명히 추고 있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춤에 대한, 또 이 figure skating의 예술성에 대한 또 이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어! 댄서야. 댄서의 희롱팀이 있어요. 그쵸. 자, 김 선수의 동의를 기대됩니다. 자, 김 선수의 동의를 기대됩니다.